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2층에 있을 때 아 2층에 원래 있었나요? 들어가 봅시다 문 열렸나? 보통 작은 거 하나씩 더 많이 드시거든요 그럼 하나 더 드실까요? 다른 걸 하나 더 드실까요? 2층에 조회했는데요 집두기 그럼 거기에 이렇게 사람이 쉴 공간이 많아요 이렇게 오르막지 끝이 많이 자랐어요 하지만 여기 진짜 많나? 완전 그게 없어 팻말이 없어 뱀도심 돌탑을 찾아서 가는 중 멧돼지 마주쳤을 때 어떻게 하래? 소리 지르거나 급하게 움직이지 말고 멧돼지의 눈을 쳐다보면서 천천히 자리를 피한다 감상치 않으면 느껴진다 자세히 안녕히 가세요 향기 못먹고 점심 한번에 살펴보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가고 싶은 소품샵으로 왔습니다 다쳤어, 다쳤어 아 이거 봐봐 그러면 숙소로 갑시다 이제 이상하네 시리얼도 준비되어 있고 연자랜드도 있고 주방도구들도 있고 펭귄 펭귄 냉지양고 방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캬 그때마다 찜찜 아 아 아 아 시작해 뾰족한데 오 흰색 으아 으아 으 으 으 2시간 후 2시간 후 2시간 후 오늘의 시리즈는 오늘의 시리즈는 수요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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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파요 11시에서 12시, 1시, 2시 아니 10시간 넘게 잤네 근데 또 졸려? 응 졸려 타투 한번 붙여보고 나가려고요 벌써 지금 손목에 붙였는데 어떻게 안다고 그랬지? 어떻게 됐는데? 이상해 뭐 해봐 다시 오 잘 됐는데 오 잘 됐네 오늘의 데일리로 오늘의 데일리로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좋아 별로 양이 안다 오 반찬도 잘 나온다 응 좋다 까빨이 뭐예요? 까빨이 맵고 조금 타얀 거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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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이렇게 약간 동남아 같은 느낌 카페에요 아 예쁘다 제발 꼭 고기 저는 메일 meditate 동생은 바닐라 바닐라 》 겨울에 이것도 귀엽다. 완전 예쁘다. 이것도 주시는 거예요? 네, 네. 이거랑 가죽. 안 들어갈 거예요. 같은 경우에다. 그러면 손바스 이용해서. 아. 그리고 또 여기도 끝에 나서 덮고. 오늘 두 번째부터 동원 잘라요? 네, 원래 그래요. 어떨까요? 저 진짜 손재주가 없어요. 아니, 이게 원래 다 그래. 그래서 내가 아까도 계속 이걸로 안하고 다른 걸로. 유도했단 말이죠. 근데 이걸 산책을 했어요. 아, 지금 잘해보자. 음,aceแล escgal blood.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 뭐 잘못하셨네? 여기... 근데ton, 터'. 죄송해요. 친히 반사 base.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배달이 왔어요. 배달이 왔어. 쪽갈비 봅시다. 크기가 뜨거워요. 뼈가 치는데 뭔데? 뭔데? 깨끗이 정리하고 잘 있다 갑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오늘 재고 나왔네요. 네. 마음에 드나요? 네. 귀여워. 뭐지? 넷. 이물고루 가장 잘한 곳이에요. 감사합니다. 송방. 이제 저는 바넬라던데 드디어 오픈 드디어 오픈 드디어 오픈 프라이베이 58 아 힘들어 드디어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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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오픈